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9학년도 수능 가형 2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이제 9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C라고 하자고 했어요. 문제에서 이제 좀 그림을 줬는데 일단은 요 지금 9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인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이 요렇게 지금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만나서 생기는 원 C 위에 있는 점 0,2,0에 대해서 C의 지름의 양 끝점 PQ를 요렇게 AP와 이제 AQ가 같게 되도록 하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얘기를 좀 잘 읽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이 원 C 위에 여기 지금 C를 원을 이제 좀 조그맣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C가 지금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지금 C의 양 끝점을 뭐로? P와 Q로 지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이 원의 뭐가 되겠다. 이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서 지금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AP와 지금 AQ가 같도록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각을 찾을 수 있어?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자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요런 조건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이 자 이 9S와 만나는 또 다른 점을 R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 지금 점 P를 지나면서 여기에 지금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지금 직선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가 다시 9랑 만나는 그 점을 R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준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RQ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좀 스타트를 해줘야 될 것이냐. ARQ? ARQ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지금 생긴 모양이에요. 대충은 뭐 뭔가 정삼각형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아벡터 단원에서는요. 이 과목에서는 명확하게 모든 각도를 좀 밝히고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착시효과인 거잖아. 그쵸?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조금 좀 이제 단순화 시키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요 C라는 원이 좀 등장을 했다라는 거에 먼저 좀 초점을 둡시다. 그럼 C라는 원은요. 이 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얘는 어떻게 생긴 원인 거야? 지금 어떤 평면, 어떤 평면? 얘가 지금 Y 마이너스 루트 3Z가 2라는 요 평면과 그 다음에 9가 만나서 생긴 이제 원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이제 이 원에 반지름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일단은 요 평면 좀 지워놓을게요. 이 9의 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9의 중심은 얼마다? 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0,0,0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 밑에 요 C의 중심을 5'이라고 한 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5'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반지름이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일단 요 길이는 얼마다? 요 길이는 9의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요거 지금 수선의 발 떨군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0,0,0으로부터 이 평면 y 빼기 루트 3제튼 2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즉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준다라고 한다면 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된다? d는 루트에 자 여기 지금 x 앞에 계수는 없기 때문에 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지금 1 숨어 있으니까 1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해지면 3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0,0,0 갖다 넣어주면 얘 다 없어지고 넘겨서 마이너스 이 절대값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리 자체는 얼마가 되겠다? 얘가 지금 2분의 2가 될 거니까 1이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야? 얘가 지금 1인 거야. 어? 그러면 이 1c의 반지름은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다? 피타고라스 써주면 얘는 루트 3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지금 루트 3인 거야. 어? 그러면 얘도 얼마야? 얘도 루트 3인 거네? 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2루트 3이다. 라는 상황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aq, a, p 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직이름의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aq 길이는 지금 얼마다? 2루트 3에서 루트 2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왜?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루트 2 곱해주면은 2분의 2루트 6이 돼서 루트 6이다. 라고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q가 얼마라고? 얘가 지금 루트 6, 얘도 지금 루트 6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길이에 대한 정보들도 꽤 우리가 지금 많이 찾아 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r을 지금 안 사용했어. 얘는 이제 다시 뭐였냐면은 p에서 이 p에서 지금 이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p를 지나는 직선이 지금 등장을 했고 그 직선이 지금 다시 구에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봐서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바꿔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단순화시킨다고 한다면 요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가 요렇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요렇게 지금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p와 q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요렇게 지금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이 p에서 수직으로 요 지금 알파라는 평면이 요렇게 지금 놓여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랑 수직으로 요렇게 지금 만들어질 거고요. 얘가 이제 9와 만나는 요점 자체가 뭐가 되겠다? 걔가 지금 r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게 요 정도에 지금 뭐가 있을 거야? 요 정도에 지금 a가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 정중앙에 있겠죠? 그쵸? 반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찾아내던 게 요렇게 이제 그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수직이다 라는 상황도 밝혀낸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다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a, r, q의 넓이예요. 그러면 a, r, q 요 넓이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요 지금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봐봐요. 이거 지금 정삼각형 아니죠? 이렇게 옮겨와 보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아, 방금 이제 구했었던 그 길이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 p, a, p 길이가 지금 얼마였었어요? 걔가 지금 루트 3이었었죠? 그 다음에 아, 루트 6이었었죠? 얘도 지금 루트 6이었고 요 p, q 길이는 지금 얘가 지름의 길이였어요. 원시의 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루트 3이었었어. 아, 그리고 또 이제 좀 보면요. 지금 이 p, q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어? 5'이 있겠죠? 얘가 5'이 있을 거고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루트 3이고 루트 3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했었던 게 아까 요 길이 얘가 지금 뭐였었어? 원의 그, 아, 9의 중심으로부터 요 원의 중심에 거리 자체가 1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걔는 이제 어느 정도에 있을 거냐면 9의 중심은 여기 있겠죠. 뭐 요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얼마다? 요 길이가 지금 1이다라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얘가 1이고 지금 여기 수직이죠. 루트 3인 거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여야 돼? 요 길이가 지금 2여야 돼요. 1대 루트 3대 2여야 되니까. 어, 근데 2는 뭐였어? 2는 9의 반지름이었죠. 어, 그럼 9의 반지름이 지금 요렇게 지금 2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지금 얘는 얼마야? 얘는 얘도 지금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요 지금 RQ가 뭐라는 얘기예요. RQ가 결국에는 이 9의 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야. 아, 그럼 결국에는 얘가 지금 5가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5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9의 중심이. 그래서 얘가 지금 2가 되고 얘가 2가 돼야지만이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1대 루트 3대 2를 써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RQ는 결국에 9의 지름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잘 보세요. 이 A라는 요 지금 점도 9 위에 있는 점이에요. 9 위에 있는 점인 거지. 그치? 그러면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대원을 잘랐다라는 거죠. 요거 지금 대원인 거야, 지금. 그럼 얘가 지금 뭐겠어요? 얘네들을 지금 포함한 지금 원자체가 대원이니까 얘는 지금 직각이 이루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R, A, Q를 포함한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또다시 요 9의 지름이 될 거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썼던 것처럼 지름을 끼고 있으면 얘가 항상 직각이라매. 그러니까 요 지금 RQ를 지름으로 끼고 있는 요 원이 여기서도 지금 직각이다. 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PQ뿐만 아니라 RQ도. 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음. 얘가 지금 루트 6이라매. 얘가 지금 4이라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인데? 피타고라스 써주면은 루트 4의 제곱 16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6 해주면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길이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넓이는 얼마다? 넓이는 우리가 구해주려는 ARQ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루트 6 그 다음에 높이 루트 10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의 루트 6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고 60은 얼마예요? 얘는 2, 30 2분의 1의 2루트 15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뭐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S라고 했었을 때 S제곱은 뭐 15다. 라고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너무 이제 좀 복잡해 보이거나 있는 그대로 좀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구와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에 대한 그 유형은 굉장히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훈련을 좀 열심히 좀 해놔야 되는 그 파트인 거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이 구의 중심과 이 원의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의 반지름을 구했었던 그런 지금 작업들을 통해서 문제에서의 조건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원시의 지름의 양끝점을 끼고 있다라는 조건들로 이런 직각도 꼭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됐었던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봤더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지금 RQ라는 것은 구의의 지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삼각형은 지름을 끼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었다를 발견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였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네가 지금 수직이다. 이 A가 수직이다를 밝히는 방법은요. 조금 더 간편하게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정리이냐면 우리가 삼수선 정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R에서 P에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P에서 P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 평면에 지금 수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P에서 P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AP와 얘네도 당연히 지금 수직인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지금 AP라는 것은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치? 근데 이 지금 P A와 P A와 지금 뭐가 또 수직인 거야? 얘랑 지금 이 A Q랑 또 수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을 좀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Q가 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치?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AP와 A Q AP와 A Q 얘도 지금 무슨 관계? 얘도 지금 수직인 그런 상황인 거야.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모두 수직이다. 우리가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은 AR과 이 직선 A Q를 지금 지나는 이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이 AR Q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구나 얘가 직각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삼수선 정리를 통해서도 쉽게 이제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기백 단원은 이제 기백 문제를 풀 때는요. 특히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갖고 있단 말이야. 수학적 개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좀 방법들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개념이 좀 부족했었던 친구들은 다시 유령서로 혹은 개념서로 돌아가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ight